여러분, 요사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계속 힘드시지만 그래도 잘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잠시 성경말씀 한 절 보고 잠시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QT 시간 혹은 경건의 시간을 원래 제 수업 시간마다 발표자 되는 학생이나 아니면 제가 이렇게 또 본 관례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인터넷 강의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것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몇몇 분들이 아이고, 그거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 시간 잠깐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성경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좀 길지만 읽어드릴게요.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꾼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사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 정화하신 것 이 사건은 마태복음에 따르면 종료주일 바로 다음에 일어난 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종료주일 보도가 있고 그 다음 12절부터 17절 사이에 예수님의 성전정화 사건이 제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고난 주간에 마지막 주간에 성전을 방문하시고 깨끗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 사건은 예수님의 본질과 사명을 정말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시고 나아가서 제물이 되시면서 완전한 성전, 참 성전, 참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이 성전의 어떤 성전의 역할 나아가서 성전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이렇게 성전의 역할을 하시는데 그 참 중요한 말씀이 이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또 나아가서 마태복음에 보면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성전에서 참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야 되는데 기존의 성전은 그 역할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장사치의 소굴, 강도의 소굴이 되면서 더더욱 못한 그런 참 안타까운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전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성전을 헐라 이 말은 물론 그 성전 또 성전이지만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성전을 헐듯이로 예수님의 몸을 흐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상하게 하셨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나아가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해서 우리 믿는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완전한 성전, 참 성전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런 어떤 예수님의 어떤 도전이랄지 참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죽음에 이르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도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사명인 것으로 확고하게 믿고 그 일을 이루시고자 뚜벅뚜벅 당신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또한 우리의 길 나름대로 참 고난의 길이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신 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또한 감사하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서로 만나지 못하고 인터넷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서로를 예상하고 하나님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배울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고난주간 저희들 다시금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참 고난과 십자가가 앞에 있는 것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시는 것으로 믿고 뚜벅뚜벅 걸어가셨던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배웁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참 여러가지 고난과 십자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또 예수님 본받아서 저희들의 길을 뚜벅뚜벅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이끌어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이 코로나 사태 또 잘 이기고 저희들 참 다시 만나서 또한 그 부활의 기쁨을 또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제 강의 듣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